자 기다려? 짱아 먹어 짱아 짱아 다 먹었어? 줄기만 딱 들어 흐흐흐 짱아 맛있었어요 줄기만 있었쇼 버린다 이거 으흐흐흐 싫어 줄기 버리자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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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가져갈거야 싫어 으흐흐흐 가져갈거야 가져갈거야 싫어 짱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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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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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떠날 줄은 오르나 흐흐흐 자 가 저리가 이거 향아 가져가자 흐흐흐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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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흐흐흐흐 더 없어 없어 채소 없어 가자 가자 흐흐흐 가져와 흐흐흐흐 가져와 흐흐흐흐 다행히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